자 반갑습니다 자 요새 신상살인마 김간에 맞들린 왓섭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김간과 김간과 좀 어감이 이상한가? 김간호사와 환자들의 대결입니다 자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픈자들아 내게로 오라 김간호사 은근히 참 매력이 있는 살인마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뭔가 제가 컨트롤이 좀만 더 익숙해지면 왠지 여태까지 했던 살인마들 중에 제일 나을 수도 진짜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김간은 한번 말리면 엄청 말리고 한번 잘되면 진짜 대박일 듯 거의 사기캐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생존자들 사이에선 게임 있다고 그러고 또 업데이트 했다고 하지만 난 정말 자 무릎이 아프신 분들 여깄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 자 오십시오 제가 셋업으로 썰어드립니다 어 여기 근처에 있다 아프면 뭘 치료를 하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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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흑언니 아 진짜 아프면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어디 가셨나 너무 귀엽잖아 거기서 너무 귀엽게 숨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귀여운 우리 흑언니를 어디로 모실까 어 뭐야 위글도 안 해 그럼 뭐 안전한 지하실로 뾰로롱 지하실로 갑니다 뾰로롱 VIP실로 모십니다 뾰로롱 음 우리 병원에서 정말 VIP분들만 모신다는 VIP룸입니다 여기 안전히 계시구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제가 쇠톱으로 썰어드리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꼬칭이에 상큼하게 걸어드리고 우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쾌적한 우리 병원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아픈 부위를 썰어버리는 거야 살아 버리는 거야 어디있나 아무도 안오나 여기있나 여기있나 열어마로 기회다 이거지 오히려 지하실에 걸면 사람들이 도와주러 안오고 발전기를 더 신나게 돌리는 것 같아 어 뭐야 우와 글쎄 우와 근처에 전혀 못봤는데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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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딨어 어? 도망갔나? 아 여기있다 왜갔니? 어 쟤 저기있다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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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지 우와 진짜 고래비인가? 잘 숨는다 와 소리 없이 왔다가 어? 아 오히려 의사선생님인가? 흐흐흐 명인의 명이 소리 없이 와서 그냥 허르럭 어쩌고 그냥 허르럭 호련이 떠나는 명의의 의사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어디계시지? 선생님 선생님 여기 계신가? 와 명이를 만나다니 너무 뭔가 뭔가 그 연예인을 만난 듯한 흐흐흐흐 흐흐흐 선생님 거기계시세아 선생님 어딨지? 흐흐흐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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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 어? 발자국 좋아 좋아 발자국 따라가 발자국을 따라가 선생님 어디 계시나 여기 계신가 여기도 안 계시고 어디 계실까 아 발자국이 있었는데 근처에 분명히 여기 있나? 뭐야 이게 김풍 선생님 찾으러 왔는데 김풍이 그냥 아 이거 진짜 꿀잼이지 이러면 아 케빈을 열었는데 누구 있으면 진짜 꿀잼입니다 이거 와 아 김풍 대박 아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어 아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 선생님 보셨나요 얼른 말해주세요 우리 선생님 나 우리 선생님 보고싶단 말이요 오 뭐야 오 날렵한데 율 김풍 어이없어 김풍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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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김풍 김풍 여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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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풍 잘 도망가 김풍 하지만 나는 끝이지 아 아 진짜 오늘 김풍 너무 귀여운데 김풍 이리 오세요 우리 선생님 못보셨나요 우리 명이를 못보셨나요 아 여의사 선생님 보고싶은데 이 여의사 선생님 어디 계신가 아 뭐야 글쎄 발전이 다 켜놨네 선생님 거기이신가요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저 언제까지 이렇게 세대양 속에 새처럼 가둬두실건가요 어 근처에 있다 어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다 선생님 선생님 저기있어요 선생님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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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근처에 있는데 여기 계신가요 선생님 여기 숨어있을까 어 아 뭐야 반대편으로 갔네 에이 이러면 또 다 탈출하겠네 아이 두 명이상 죽기가 힘들단 말이지 꼭 방송 안할때는 꼭 올틸도 하고 막 이런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끝났네 끝났어 어 여기다 아 선생님 아닌데 우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선생님 탈출했구나 아 진짜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아 아 우리 선생님을 찾습니다 명이 허준은 아니고 허순선생님 아 진짜 실력 좋은 명이였는데 명이였는데 명이 허순선생님을 보신 분들은 쪽지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어 어 어 아 아 아 감사합니다.